기출 변형 문제 3회입니다. 다음은 1-2 더하기 3-4 이렇게 반복적으로 10까지 계산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현재 1부터 보시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때 여기 있는 부분은 양수 플러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 1을 더하고 2를 빼고 3을 더하고 4를 빼고 이런 식으로 가서 10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소스 코드나 마찬가지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 초기 값과 끝나게 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 주시게 되면 분석하는 데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변수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 시작하게 되는 부분에 나와 있었던 초기 값들, i와 s와 hap 합이라고 하는 이 3가지와 이때 끝나게 되는 부분을 i라고 하게 되는 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또 마지막으로 중간에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게 되는 누적하게 되는 증가값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현재 돌아가게 되는 매개변수, i는 현재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매개체인 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부호에 상관없이 적임 현재 문제에 나와 있듯이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는 0으로 선언해주고 중간에서 1씩 더해주게 되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10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번에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번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도록 할 건데요. 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i는 그냥 일반적으로 더해지게 되는데 이때 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양수로 1부터 10까지 플러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데 s라고 하는 부분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i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s를 곱해주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s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다르게 현재 이쪽 한 부분에서만 부분을 부호를 계산해주니까 부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부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어서 계산을 하는 식을 만들게 됩니다. 부호의 공식, 저희가 기본 서에도 설명했다시피 부호를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상에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알고리즘 상에서 표시를 하거나 지금 순서도처럼 부호를 변경하게 되는 부분이 한 부분으로 되어있을 시 부호 자체에 곱하게 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변경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의 답은 s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번에 답은 1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파악하게 됐을 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지만 알고리즘을 들어가야 되는 매개변수 매개체라고 하게 되는 그 숫자와 시작과 끝과 초기값 중간에 증가하게 되는 부분 이 순서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윈도우 용어를 작성하시오 윈도우 안티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형태의 멜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에 내장시킨 멜웨어 방지 도구입니다. 윈도우가 다른 운영체제와 차이점을 두게 된다면 가장 일단 1순위로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방화벽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외부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면서 내부에 있는 부분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이제 이 문제에서 설명하게 되는 보기에서는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디펜더의 윈도우 디펜더라고 쓰셔도 되구요. 디펜더의 각각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두번째 설명이 나와 있듯이 윈도우즈 비슷하며 윈도우즈 7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안티바이러스 제품인 MSE로 대체되어 사용했으나 윈도우즈 8부터 시작을 하였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디펜더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부분이구요. 저희는 윈도우즈 7 이후부터 나왔었던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서 사용은 7부터 하긴 하였지만 초창기의 7은 아닌 윈도우 8부터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전위연산자 후위연산자라고 하는 복합대입연산자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3번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식을 조금 풀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첫번째 이제 A는 A 나누기 이런 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B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C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위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식을 계산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먼저 계산을 하냐라고 보게 된다면 숫자로 변경을 해서 보게 되면요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45구요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45 나누기 B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만 후위연산자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연산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변경되지 않고 나서 계산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C 몇이죠? 3 곱하기 D는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어... 지금 현재 이 부호식에 나와있었던 또 복합된 연산자상 45라고 한 나누기는 가장 맨 마지막에 연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괄호를 쳐서 계산하게 됐을 때 우선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3 곱하기 2가 먼저 되게 되구요. 6에다가 3을 더한 뒤 3이라고 하는 B값이 2가 마지막에는 2로 편산이 되겠죠.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계산되게 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무것도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45 나누기 9 라고 하는 부분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부분에 남는 부분은 5가 되겠죠. 복합된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을 연산했을 땐 연산한 후 저장된 후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계산하지만 현재 이 문제에서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이 모든 코드가 끝났을 때 변수들의 값이 변하는 건 A와 B밖에 없습니다. A라고 하는 부분은 누적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고 B는 이제 연산한 후에 후 연산자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나머지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A랑 B라고 하는 부분은 둘 다 10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 중에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A는 0부터 5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0, 1, 2, 3, 4 5보다 작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총 4까지 5번에 대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B-A다 라고 하게 되는 이 10 같은 경우에는요. B는 B-A B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누적적으로 A를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했을 때 A는 총 5번 증가하죠. 0을 빼주고 1을 빼주고 2를 빼주고 3을 빼주고 4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0을 뺐을 때는 10이 그대로 오고 1을 뺐을 때 9 2를 뺐을 때 7 3을 뺐을 때 4 4를 뺐을 때 0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부분을 봤을 때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계산이 되겠죠. A라고 하는 변수는 반복문에서 4까지 돌아가지만 끝나게 되는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5가 돼서 끝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B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누적적으로 5번의 연산이 끝났을 때 0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5 콤마 0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반복문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조건을 만족해서 끝났다 라고 하는 부분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연산이 끝났을 때에 대해서 끝나게 되는 조건들에 대한 값 이 부분을 같이 꼭 알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AR이라고 하는 배열의 5개의 배열이 있는데요. 이때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중포문으로서 값을 값과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서 보시게 되면요. I라고 하는 변수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돌아가게 되고 J라고 하는 부분은 0부터 5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I가 0일 때 J는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4번이 작성을 통해 했죠. 총 5번의 연산을 하게 되면서 이 풀하는 조건은 AR의 I와 AR의 J를 비교해서 AR의 I보다 AR의 J가 더 클 경우에는 값을 편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AR에 있는 값이 0번과 0번을 먼저 비교했을 땐 44와 44를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앞에 남아 있었던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경도 없게 되고요. 44랑 66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AR의 I와 AR의 J값을 비교했을 때 AR의 J값이 더 크므로 AR의 값과 AR의 J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AR의 I라고 하는 0값에는 66이 들어가게 되고 AR의 J값에는 템프라고 하게 되는 빈 공간 버블 정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빈 공간 템프를 이용해서 AR의 I와 AR의 J값을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값을 바꾸게 되는 배열을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게 되면 66 44 나머지는 안 바뀌죠. 88 22 11 이렇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세번째에 비교를 해줄 때는 66과 세번째 이번에 나와 있었던 88을 비교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건이 더 크기 때문에 값이 바뀌게 됩니다. 88 44 66 이죠. 자리는 지금 현재 그 AR의 I값과 AR의 J값을 빈 공간하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이 두부분이 변경했고 두번째 부분에서는 이 세번째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럼 이제 88과 나머지에 있는 22와 11을 비교해 줄 텐데 조건이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I가 0이었을 때는 위 조건으로 끝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AR의 배열의 값이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면 위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88 44 64 66 22 11로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다 필요 없이 I값이 이제 J값으로 돌아와서 I값을 1로 보도록 할게요. I가 1일 때 J는 0부터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교하게 된 부분은 44와 88이 되게 됩니다. 조건상으로 88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I와 J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44 88 66 22 11 자 여기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식만 보게 되면 이 식만 보게 되면 다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였었던 오름차순 배열이나 내림차순 배열의 식과 비슷하고 흡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본다고 해가지고 아 이건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야 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오름차순 배열과 저희가 냈었던 문제에서 잘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반복문의 시작부터 끝 조건식에 대한 값이 다릅니다. 돌아가게 되는 방식이 틀린 거죠. 디버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게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아 이건 이렇지 라고 하는 예측으로는 절대 맞을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된 부분인 거죠.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보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아 이거는 너무 문제가 좀 약간 너무 어려웠어요. 난이했어요.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예측에서 벗어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가장 그렇죠. 보시게 되면 어 맨 처음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88이 앞으로 왔으니까 아 이거 내림차순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계속 보죠. 그럼 J는 0, 1, 2, 3, 4 돌아갔을 때 이제 또 값이 바뀌었죠. 이제 얘는 어 우리 배열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과 1번 당연히 값이 같으니까 바뀌지 않겠죠. 그럼 이제 1번은 지금 현재 1번이 누굽니까? 1번은 88입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게 I값이 다시 또 앞에 있는 그런 배열과 다르게 여긴 지금 88을 비교한다라고 하는거죠. 바뀐 상태에서 88 1번과 2번 66이죠. 큽니까? 크지 않죠. 88 그리고 나서 22 안 바뀌죠. 88 11 안 바뀝니다. 이제 위쪽에 나와있었던 배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44 88 88 66 22 12 12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또 I를 증가시켜서 보시게 된다면 이제 I값은 몇일까요? I값은 2죠. 2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됐고 이제 0 1 2 3 4 돌아갔을 때 I값 2는 여기 나와있었던 66입니다. 그래서 66과 맨 처음에 어떤거요? 44를 비교하죠. 값 안 바뀝니다. 66과 88을 비교하겠죠. 88이 크네요. 그럼 여기서 바뀝니다. 44 66 88 22 11이 되는거죠. 이러면 지금 현재 다시 또 2번 나와있었던 이 부분이 88로 바뀌게 되는거죠. 뒤쪽과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이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66과 88의 자리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었던 부분을 이제 배열이 값이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디버깅을 하게 됐을 땐 꼼꼼하게 해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계에 나와있었던 대로 그죠? 저희가 마지막에 주단대로 하게 되면 44 66 88 22 11이 되는거죠. 이제 I가 몇입니까? 3입니다. 0 1 2 3 4 돌아갔을 때 22 라고 하는 부분과 44 를 비교하죠. 자, 어때요? 작습니다.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22 66 88 44 11이 되는거죠. 그럼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44로 바뀌었기 때문에 44랑 누구를 비교합니까?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66 비교하겠죠? 어? 66 어때요? 더 커지네요? 그럼 또 바뀝니다. 44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22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부분 44 이제 88 66 11이 되는거죠. 그럼 이제 3번은 다시 보고있죠? 66이요. 66과 누굴 비교합니까? 88 비교합니다. 어? 더 크네요. 바꿉니다. 22 44 66 88 11 이제 누굴 비교하죠? 88이요. 88과 88 바뀌지 않습니다. 88과 11 바뀌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이 부분인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디복인표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은 오름차선으로 배열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디버깅을 처음 해봤을 때는 어? 88이라고 하는 부분이 맨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내림차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디버깅을 계속하게 되면서 끝까지 돌아가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11 22 44 66 88로 오게 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죠. 디버깅은 꼼꼼하게 천천히 끝까지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 시간은 참 길죠. 그 부분보다 그 부분동안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입니다. 어... SQL명령어 중에서 지금 현재 문제를 보니까 검색갱신 삭제 삽입이 되게 되면 DML이네요. DML에 나와있었던 부분들인데 각각의 파트너를 구분지을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검색을 하기 위해선 셀렉트죠. 그래서 1번에 나와있던 것은 셀렉트 셀렉트라고 하는 건 누구랑요? 프롬과 같이 쓰게 됩니다. 업데이트에는 셀과 같이 쓰게 되고요. 딜리트는 프롬을 쓸 때도 있지만 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트너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삽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서트죠. 인서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인투 그리고 밸류스 값들을 쓰게 되는데 값이 하나에 쓰는 S는 생략이 가능하시고요. 여러 개의 값을 입력했을 때는 S를 붙여줍니다. 자, 지금 제가 답안을 썼다시피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문제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바로 대소문자에 대한 구별입니다. 웬만한 명령어들 특정하게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언어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대소문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쓰다 보니까 구별하기 쉽게끔 저는 웬만하면 대문자를 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셀렉트를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쓰셔도 답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채점을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필기체가 필기체에 따라서 다른 글자로 보인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대문자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의 대소문자의 구별은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영어 테이블에서 등급이 A부터 D사인 A부터 D라고 하는 건 ABCD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부터 D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A 거나 B 거나 C 거나 D 이 넷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는 OR에 대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때 검색도 하게 되는데 중복된 값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에 중복 제거는 디스틱트 2번에 이제 OR OR로 구분 짓는 거 이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는 I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트랜잭션의 특징 ACID 저희가 원자성 일관성 지속성 있는데 I가 하나 없네요. I는 아이솔레이션 독립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독립성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문자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른 트랜잭션에 끼어들지 못하게 보장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9번입니다. 상위 모듈이 없이 하위 모듈이 했을 때 상위 모듈로 위로 상향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드라이버입니다. 반대는 반대는 스톱이고요. 상위 모듈로 하위 모듈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검토할 때 정해진 개발자나 전문가가 아닌 참석자 검사관들이 사용하고 테스터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의 코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스펙션입니다. 11번입니다. 데이터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전송하지 않은 UDP와는 다르게 UDP와 비교하게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TCP가 있겠죠. TCP가 있겠죠. 이 때 TCP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고요. UDP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IP 192.0.1.12 자 이렇게 생겨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IPv4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IPv4의 비트수는 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답은 32비트라고 쓰거나 32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비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13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어떤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빈칸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쉘은 이것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령어 해석기를 의미하며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것이 이해하도록 해석하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 지문에 대한 설명은 약간의 함정이지만 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것과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유닉스의 구성요소인 커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보기는 가상화의 한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상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PC에서 여러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지원하는 것 중 하나로 하드웨어가 아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거나 나누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여러가지가 있죠. 리소스 플랫폼 크게 두가지 나눴을 때 플랫폼이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하드웨어 플랫폼 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좋고요. 지금 현재 말하는 것처럼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희는 리소스 가상화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가상화라고 쓸 수 있겠죠. 가상화를 하게 되는 방식 중에서 플랫폼은 하드웨어에 그리고 리소스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윈도우즈 설정이죠. 설정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윈도우 키라고 하는 부분을 썼을 때 I I를 해주시게 되면 설정이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인터넷과 다르게 조직이나 단체 내부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내부전용 인터넷 이라고 하는 부분 인트라넷 입니다. 인트라넷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단체 내부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확장한 것을 엑스트라넷 이라고 하게 됩니다. 17번 다음 시연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실행 결과를 작성하시오. 넘버1은 20으로 넘버2는 3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었던 선언이 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때 반복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반복문은 넘버1이 0이 아닌 때 동안 하게 되면서 출력문이 지금 현재 반복문 안에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를 바꿔보시게 되면요. 넘버1은 넘버1 나누기 넘버2 즉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은 6 나누기 6 나누기 라고 하는 부분을 6 나누기 2가 아니죠. 20 나누기 3 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성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넘버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눴을 때 6 정수니까 정수에 목감만 들어가게 되겠죠. 6이 먼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뒤 6을 3을 나누는 나머지 몇이죠? 2 2도 출력이 되죠. 그럼 이제 2를 3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0이 됩니다. 넘버1은 이제 0이 아니게 된 게 아니라 0과 같아졌네요. 그럼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나서 반복무이 종료되죠. 답은 지금 현재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정수를 출력하고 나서 한칸 떼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6 2 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충분합니다. 반복문 안에 출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구요. 네. 이거를 잘 모른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0이지 왜 0이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QL문에 대한 실행 부분입니다. 뷰의 이름 필드에 출력되는 결과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이름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from 성적 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뷰 이 뷰에서 이름은 김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죠. 김으로 시작하게 된 글씨 중에서 국어가 80점이 초과하게 되는 부분 김우이 김씨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 3명 이때 80을 초과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자 김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게 되네요. 그럼 이름만 출력했을 때 누가 나올까요? 김진수만 나오게 됩니다. 19번에는 정답에 오타가 있었는데요. 윈도우즈의 IP 콘피그와 같이 쓰게 되는 유닉스 리눅스의 명령어는 if 콘피그 입니다. IP, 맥주소, 게이트도 등의 네트워크 환경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윈도우에서는 ip 콘피그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if 콘피그가 되게 됩니다. 20번 데이터네이션에서 딜리이션을 수정하기 위한 명령어 수정이라는 부분 나왔죠. 수정은 알터 업데이트도 사실 뜻만 보게 되면 값을 바꾸기 때문에 변경하니까 수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구분 짓게 되는 부분은 업데이트는 갱신으로 구분 짓게 됩니다